태국씨와 내가 벌써 1년이라니 이 반지를 와인잔에 숨겨서 발견하게 하면 엄청 감동받겠지 너무 신난다 경하씨 어머 태국씨 경하씨 태국씨 이 장미국 하나만 팔아줘요 요새 장수가 너무 안돼요 경하씨 왜요 우리 1주년 선물인 줄 알았잖아요 1주년 선물 맞아요 정말요 역시 태국씨는 태국씨 우리 1주년 기념 와인 짠해요 짠짠하십니까 원샷 아이씨 태국씨 와인잔에 뭐 없었어요? 뭐 없었는데요? 아닌데 뭐 있었을텐데 정말 뭐 없었어요?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어 자 자 야 여기있다 반띵이야 반띵 무슨 반띵이야 내가 발견했잖아요 반띵이에요 아 뭐예요 아우 태국씨 이거 내가 준비한 거예요 네? 우리 1주년 기념으로 이벤트 한건데 태국씨는 여자친구한테 반지는 못 끼워준 방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? 아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어? 그리고 저 이깟 반지 끼고 싶지도 않아요 이깟 반지라니 아 왜 안 끼고 싶은데요 왜냐구요? 왜냐구요 왜냐구요 그래요 왜 안 끼고 싶냐구요 내가 정말 끼고 싶은 건 너와 팔짱 끼고 어? 너와 깍지 끼고 니가 이렇게 슬퍼할 때 웃기고 싶어 어? 나도 반지 끼고 싶지 않아 나 눈에 콩깍지 완전 끼었어 경아? 아 부끄러워 경아 아 끙거려 경아야 난 너무 좋아 태국씨 우리 영원토록 이렇게 팔짱 끼고 응? 깍지 껴요 경아씨 근데 저 하나 더 끼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요? 왕구 끼고 싶어요 아 뭐해요 태국씨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태국씨는 우리 1년 기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? 당연히 있죠 아 정말요? 경아씨 평생 잊지 못할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아 신난다 눈 감아봐요 역시 우리 태국씨라니까 아하하하 태국씨 경아씨 눈따봐요 와 비누방울이잖아 하하하하 너무 예쁘다 예쁘죠? 끝 아 뭐해요 이게 무슨 이벤트에요 아 이벤트죠 이 비누방울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해요 아 무슨 비누방울에 약속을 해요 이거 금방 터져버리는 거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왜 사라져요 우리 사랑처럼 영원히 있을 거예요 있긴 어딨다는 거예요? 어딨냐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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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툭툭 터져버리잖아요 여기 있잖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너 하나의 비누방 아하하하 아 으악 이 단단한 거 안 터져 안 터져 경아? 아유 부끄러워 경아? 아유 끈거려 경아야 늦다 고정아 아 태북씨 너무 예뻐요 김남아 경아씨 또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 태북씨 오늘 웬일이래 신난다 짜잔 이게 뭐예요? 어? 이거 금으로 만든 거잖아요? 경허씨 이거 우리 둘로 나눠서 서로 가지고 있다가 혹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날 때 그때 맞춰봐요. 어머 어쩜 이런 생각을 아니 뭘로 겪길래 이렇게 커요. 어서 다뤄봐요. 어머 내 목걸이. 팔찌. 집에 있는 황금열새랑 복대지. 태복씨도 참 알았어요. 어서 반으로 나눠줘요. 내꺼. 뭐예요? 뭐가 이렇게 쪼맨해요? 경허씨 크기가 무슨 상관이에요? 맞추기만 하면 되지. 아무래도 이게 무슨 반반이에요? 그리고 이렇게 뚝끄면서 어떻게 태복씨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? 그럼 내 것도 가세요. 저 이런 거 없어도 경허씨 찾을 수 있어요.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경허 널 찾을 수 있어.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? 어떻게 찾냐고요? 어떻게 찾냐고요? 그래요.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? 내 심장이 널 찾아. 곁에 있으면 뛰거든. 난, 나도 이런 거 필요 없어. 나 어딘게. 경허. 아, 미끄러워. 나 어딘게. 경허. 끊기며. 경허. 개봉씨. 나 너무 좋아 죽어버릴라니까.